지난주 영상에서는 호이스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다룬 내용만 보면 왜 호이스팅이란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호이스팅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함수가 아닌 변수에만 한정을 짓는다면 호이스팅이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let과 const가 사실상 호이스팅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동작을 하도록 한 거기도 하니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함수 선언 키워드에서 호이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 선언에 호이스팅이 지원된다는 걸 잘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그냥 로직을 그대로 나열하기도 하지만 종종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곤 합니다. 이런 함수는 언제 만들면 적당할까요? 뭐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써라 뭐 이런 규칙은 없지만 보통 통용되는 방식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코드 로직을 나열하다 보니까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면 함수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로직을 분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로 특정 코드 구문이 여러 곳에서 중복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수를 선언을 해두면 코드를 중복해서 작성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재사용을 위해서나 코드가 너무 길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함수로 분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추상적일 수 있긴 하지만 코드가 둘 이상의 로직을 한 곳에 담고 있다면 아니면 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 로직을 나누고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파일로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듈을 구성을 하는 셈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사실상 파일과 모듈은 1대1 대응이 됩니다. 익스포트 키워드를 특정 파일 전체에 걸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되건 최종적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부분은 파일 시스템입니다. 디렉토리거나 파일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보통 이렇게 확장자로 JS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코드가 복잡해지면 함수를 이용해서 복잡한 로직을 좀 더 단순한 로직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함수가 너무 많아진다면 그런 함수들을 또 적절하게 공통된 카테고리로 묶어서 모듈을 구성을 합니다. 함수들을 적당히 묶어서 모듈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드 내부에서 익스포트할 걸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바로 별도의 독립된 파일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보통 코드 작성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JS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파일 만드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생각보다는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구성을 하려면 이렇게 익스포트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익스포트를 하면 외부에서 불러다가 쓸 수 있고 익스포트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이 익스포트는 함수든 클래스든 어디에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있는 변수를 외부에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는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모듈 바깥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프로그래머의 손을 떠난 일이 됩니다. 파일로 존재하기 시작한 뒤부터는 파일로 나타나는 모듈은 모두 전체 공개입니다.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와는 별개로 여기 보이는 모든 JS 코드 파일에서 또 여기 보이는 다른 어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든지 불러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경우에는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든 상관없이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파일로 빼냈다 뭐 이런 의미는 그 뒤부터는 진짜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유독 자유로운 건 맞긴 한데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도 보통 이렇게 파일 단위로 코드를 나누기 때문에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호이스팅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큰 범위에서 코드를 바라봤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한번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코드 예제를 한번 보시죠. 일단 무언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둔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에서는 add라는 함수를 필요로 합니다. 숫자 둘을 더해서 반환해주는 함수인데 그냥 뭐 플러스 하나 쓰면 되는 작업이긴 한데 뭐 무언가 이유로 이렇게 함수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 add 함수는 기존 코드 비즈니스 로직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아주 명확하게 뭔가 다른 기능을 가진 함수라고 일단은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add 함수는 메인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dd 함수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이렇게 메인 함수 위쪽, 내부 위쪽이 1번 그리고 메인 함수 가장 아래쪽에 넣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메인 함수 바깥에 위치하는 거고요. 마지막 4번은 외부에서도 이렇게 add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export 키워드를 앞에다 붙였습니다. 뭐 답은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일단 코드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add 함수를 외부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이 4번처럼 export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직 외부에서 쓸 일이 없으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 바깥 3번이랑 메인 함수 내부에 있는 1번, 2번 얘네들이랑 차이는 어떨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중간에 main2, main3 이런 함수를 추가를 해뒀는데요. 1번이나 2번 위치에 add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코드를 보는 순간 바로 main2 함수나 main3 함수에서 add 함수를 쓸 일이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위치에 있다면 main2 함수나 main3 함수에서도 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add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인 함수 한 곳에서만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3번 위치에 add 함수를 배치를 하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번이나 2번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1번과 2번입니다. 2번이 가능한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선언에 호이스팅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add 함수가 main 함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드에서는 add 함수는 사실 이름만 봐도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더하는 기능만 하는 함수니까 main 함수 코드 로직과 별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괜히 add 함수를 main 함수 코드 내부 앞이나 중간에 넣어서 코드를 읽는 프로그래머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뺏어올 필요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코드 읽다가 궁금해지면 찾아보는 정도로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add 함수를 2번 위치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main 함수 로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add 함수를 이해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다 하면은 1번과 같은 위치에 두어서 피할 수 없이 바로 미리 add 함수 내용을 보게 만드는 게 효과적이겠죠. 뭐 이 정도 차이입니다. 호이스팅은 뭐랄까 바깥으로 빼버리면 외부에 불필요하게 공개가 돼서 좋지 않은데 또 안에다가 집어넣기엔 그닥 코드 읽는데 방해나 될 것 같은 뭐 그런 함수나 변수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dd 함수 경우에는 3번 위치에 두면 뭔가 모양상 좋아 보이는데 사실 실제 기능상으로는 main2나 main3의 함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번 위치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main 함수 로직이랑 그닥 상관은 있는 건 아니라서 좀 거슬리게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렇다면 main 함수 마지막에 은근슬쩍 이렇게 2번처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좀 두루뭉실하죠?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다른 건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기능이 명확하게 다른데 반해서 호이스팅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다르다는 의미가 사실 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모듈부터 호이스팅까지 코드를 작성할 때 외부에 가능한 적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프라이베트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원래 호이스팅이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